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시간의 특집으로 방송됐던 법화경 강의를 혜주오스님의 음성과 성우의 낭송으로 들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법화경 제20 상불경 보살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부처님이 될 것이라며 진실로 찬탄하고 공경했던 상불경 스님. 곧 석가문이 부처님의 전생담을 살펴보았지요. 자신에게 친절히 하는 사람이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늘 평등하게 부처님으로 존중했던 상불경 스님의 일화를 통해서 진정한 법공량의 의미도 되새겨보았습니다. 사람마다 개성과 취향이 서로 달라서 각자 좋아하는 품도 다를텐데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법화경에서 어떤 품을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화경 전체 28풍 가운데에서 가장 좋아하는 품이 바로 지난주에 공부한 상불경 보살품이에요. 아무런 계산없이 인간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신뢰 하나만으로 끝없이 끝없이 주는 사랑을 표현한 상불경 보살품은 언제 들어도 지극히 감동적인데요. 특히 오늘날 손익계산이 무엇보다 앞서는 물질만능의 이기적인 문명시대에 있어서 매우 신선한 깨우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제21여래실력품은 글자 그대로 여래의 신통력을 발휘한 품이란 뜻이지요. 제자들에게도 함부로 신통력 드러내는 것을 금하셨던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통력을 대중앞에서 공공연히 보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지난번 제15 종지용 출품에서 타방세계에서 오신 무수한 보살님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널리 펴겠다고 아래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자 의외로 석가모니불께서는 타방세계 보살들의 청을 그러라고 받아주시지 않고 사실 이 사바세계에는 엄청난 보살 마하살들이 있어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시죠. 부처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많은 보살 마하살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다보탑이 떠있는 하늘 한가운데로 무량무량 헤아릴 수도 없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 보살님들은 사바세계 아래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득한 옛날에 이미 교화시킨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보살들을 땅에서 솟아 올라온 보살들이란 뜻으로 땅지자에 소술용자를 써서 지용보살이라 부른다고 했는데요. 이미 30 이상을 갖추고 무량 신통능력과 지혜로 금빛 찬란한 무수한 보살님들이 한량없이 땅 속에서 솟아 올라오는 모습에 놀라서 미륵보살이 부처님 성도하신지가 겨우 40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보살 마하살들을 교화하셨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질문을 했지요. 그 미륵보살의 질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열애수량품이었습니다. 역사적인 현재의 석가모니불을 자치적자를 써서 적불이라 부르는 반면에 열애수량품에서 말하는 영원한 수명으로서의 석가모니불을 근본 본자를 써서 본원불 혹은 줄여서 본불이라 하기도 해요. 따라서 본원 부처님께서 애초에 교화하셨던 제자들이란 의미로 그 땅에서 솟아 올라온 지용보살들을 본화보살이라 부르는데요. 그에 반해 문수보살과 미륵보살 등 역사적인 현재 석가모니불께서 교화하신 보살님들을 적화보살이라 부른답니다. 그렇다면 이 사바세계 아래 허공 가운데 계시던 보나보살님들이 한꺼번에 땅 속에서부터 다보탑이 떠있는 하늘로 한념 없이 솟아 올라온 까닭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열애실력품 천머리에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상행보사를 비롯한 무수한 그 보나보살님들이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노라고 서원을 세우지요. 결론적으로 말해 지용보살들이 출연하게 된 배경은 바로 법화경을 널리 설하라는 석가모니불의 부촉을 받아들이고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나보살들의 서원과 의지를 확인하시고 나자 부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뜻을 인정하는 의미로 온 대중 앞에서 상서로운 신통력을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법화경 CD에 담긴 열애실력품의 내용을 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땅 밑에서 솟아올라온 천세계의 티끌수처럼 수많은 보살 마살들이 모두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한 채 부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우러러보며 사례였다. 세존이시오.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세존의 분신 부처님들 계시는 여러 나라들과 그 분신 부처님들 열반지에서도 마땅히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들 역시 직접 이 진실하고 청정한 큰 법을 얻어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벗겨서서 경전에 공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문수사리보살 등 옛적부터 사바세계에 머물렀던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살 마살들과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 그리고 하늘천신 용,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일체의 대중들 앞에서 큰 신통력을 나타내셨다. 즉 넓고 긴 혀를 내시어 이로 범천의 하늘나라에까지 닿게 하셨고 모든 털구멍마다 형형색색의 무량무수한 광명을 노사 시방세계들을 토로 비추시었다. 그러자 많은 보배나무 및 사자자위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도 그와 같이 넓고 긴 혀를 내시면서 한량없는 광명을 찬란히 비추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보배나무 아래 분신 부처님들께서 신통력을 나타내신지 백천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도로 그 혀를 거두셨다. 그리고 일시에 큰 기침 소리를 내시면서 함께 손가락을 튕기셨다. 이 두 가지 소리가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 세계에 울리자 땅도 모두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이윽고 그 시방세계에 있던 중생들 곧 하늘천신, 용,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이들이 부처님 신통력으로 죄다 거기에서 이 사바세계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한량없고 끝없는 백천만억 여러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위에 앉아계신 분신 부처님들을 보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여래와 함께 보배탑 속에 사자자위에 앉아계신 것을 보았다. 또 한량없고 끝없는 백천만억의 보살 마살들과 여러 사부 대중들이 곤경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거룩한 광경을 보고 난 시방세계의 중생들은 모두 크게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꼈다. 마침 그때 모든 하늘천신들이 허공 가운데서 큰소리로 외쳤다. 이곳으로부터 백천만억 한량없고 끝없는 아승기의 수많은 세계들을 지나서 사바세계가 있는데 그곳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느니라. 지금 그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 마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고 계시니 바로 묘법연화경이니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들께서 혼염하시는 경전이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마땅히 마음속 깊이 따라 기뻐하며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공양하도록 하여라.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은 공중에서 나는 소리를 듣자 합장하고 사바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그와 동시에 여러가지 꽃, 향, 영락, 번기, 일산 그리고 온갖 장식품들과 진귀한 보배와 기묘한 물건들을 멀리서 사바세계를 향하여 정성껏 던졌다. 시방에서 날아든 각종 공양물들은 마치 구름이 한꺼번에 오르르 몰려오는 듯 싶더니만 아름다운 보배 휘장으로 바뀌어 사바세계의 모든 부처님들 머리를 장식하였다. 그러자 시방세계의 전체가 툭 트이고 걸림이 없어져서 하나의 불국토로 변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상행보사를 비롯한 여러 보살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모든 부처님들의 신통력은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으며 가히 생각으로 휘아릴 수가 없느니라. 하지만 내가 아무리 큰 신통력으로서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승기겁의 오랜 세월동안 경전을 부척하기 위해 이 경전의 공덕을 말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다 말할 수 없으리라. 요약해서 말하자면 열애가 취득한 모든 가르침과 자유자재한 온갖 신통력 열애의 요긴하고 비밀한 일체법장과 깊고 심오한 모든 사항들을 전부 이 법화경에서 펴보이고 밝혀서 설명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응당 일심으로 이 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벗겼을 뿐더러 경의 말씀대로 똑같이 수행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든 만일 이 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벗겼을 뿐더러 또 경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이가 있거나 경책이 있는 곳이라면 동산이든 숲속이든 나무 아래든 혹은 절이든 속가집이든 대골이든 산골짝이든 넓은 들판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모두 탑을 세워 공양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마땅히 잘 명심할지니 그곳이 바로 돌을 닦는 도양이기 때문이니라. 즉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그곳에서 안욕다라 산막산보리를 얻으시고 그곳에서 법륜을 굴리시며 또 그곳에서 열반해 드시기 때문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큰 신통력의 몸으로 사 중생들 기쁘게 하시려고 한량없는 신통력 나타내시되 혀는 하늘나라 봄천에까지 이르고 몸에서는 무수한 광명 비추시거늘 불똥 구하는 자를 위해서 이같이 희유한 일 나타내도다. 모든 부처님들의 기침소리와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온 시방 세계의 들림에 땅도 전부 여섯 가지로 진동하나니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도 이 경전 잘 간직하게 하시려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환희하시며 한량없는 신통력 나타내시도다. 이 경전 누누이 부척하기 위하여 경전 수지하는 자를 그토록 찬미하시되 설사 한량없이 오랜 겁동안 칭찬하더라도 오히려 다할 수 없을 정도이건 그 사람의 공덕은 끝도 없고 한이 없어서 마치 시방의 허공처럼 다함이 없도다. 능히 이 법학용 지니는 자는 이미 나를 본 것이나 다름없으며 역시 타보불과 모든 분신부처님들 친견한 셈이고 또 내가 오늘 교화한 많은 보살들도 본 것과 마찬가지로다. 능히 이 법학용 지니는 자는 나와 분신부처님들과 옛날에 열반하셨던 타보부처님까지 모두 기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방세계 현재의 다른 부처님들과 아울러 과거와 미래의 부처님들도 마찬가지로 친견하고 공양하여 기쁘게 하는 셈이건 모든 부처님들 도량에 앉아 얻으셨던 요긴하고 비밀한 법을 능히 이 경전 지니는 자는 마땅히 빨리 얻으리라. 이 법학용 수지하는 자는 모든 가르침의 뜻과 이름과 이야기를 허공 속의 바람이 장애없이 움직이듯 아주 즐겁게 설명하되 도무지 막힘이 없으며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의 인연과 차례까지 잘 알아서 뜻에 맞게 여실히 설하리니 마치 해와 달의 밝은 빛이 능히 어둠을 몰아내듯이 세간에 있으면서 중생들의 어둠을 없애고 많은 보살들 교화하여 마침내 일불승에 머물게 하리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경전 지니는 공덕과 이익에 대해서 듣고 내 열반한 뒤에도 응당 이 경전을 수지할지니 그 사람은 의심의 여지없이 불도를 성취하리라. 방금 들으신 것처럼 땅에서 솟아올라온 무수한 지형보살들이 하늘 가운데 떠있는 탑 속의 다버불과 석가모니불 앞에서 법화경을 널리 펴겠다는 말씀을 사례죠. 그러자 그 보나보살들의 서원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차원에서 신통력을 나타내시는데요. 오랫동안 법화경을 앞서 연구해왔던 분들은 열의 실력품에 나타난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통 열 가지로 정리해서 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넓고 긴 혀를 내밀어 범천을 하늘나라에까지 닿게 하시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털 구멍마다 형용색색의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들을 두루 비추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혀가 하늘색에 닿을 정도로 길었다는 것은 여래의 말씀에 전혀 거짓이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짓말을 자주 하면 혀가 짧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당시 인도 사회에서도 자신의 말에 거짓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흔히 혀를 내밀어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해요. 석가세중께서 이렇게 신통력을 보이시자 보배나무 및 사자자에 앉아계셨던 석가모니불의 시방 분신부처님들도 전부 따라서 그렇게 하시죠. 석가모니불과 시방 분신불까지도 넓고 긴 혀를 내밀어 하늘나라에 닿게 하시고 한령 없는 광명을 비추신 지 백천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혀를 거두시게 되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백천년이 엄청 길게 느껴져서 어떻게 혀를 내민 상태에서 백천년을 견딜 수가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번 무수한 지용보살들이 땅에서 올라와 다보탑 주변에 가득 앉아계시는 한령 없는 석가모니 분신부처님들께 절하고 세바퀴씩 돌며 각각 예의를 갖추어 공경을 표한 시간만 해도 50소급이나 걸렸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도 부처님 신통력으로 인해서 대중들 생각에는 그냥 반나절 정도 휘딱 지나간 걸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50소급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기나긴 세월에 비할 것 같으면 백천년이란 시간은 밥 한술 떠먹는 순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삶과 죽음을 초월한 부처님 차원은 감히 우리 중생들의 인식 범주 밖의 일이라서 가타부타 따질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어허 하고 큰 기침 소리를 내시고 네 번째는 여러 부처님들께서 함께 손가락을 탁 튕기시는 거예요. 인도사회의 전통 문화에서는 헛기침을 하거나 손가락을 탁 튕겨서 소리내는 것은 맞습니다. 혹은 옳습니다. 또는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의미의 관례였다는 점을 아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쉽겠지요. 또 다섯 번째는 그 기침 소리와 손가락 튕기는 두 가지 소리가 시방 부처님들 세계에 울리자 땅도 죄다 여섯 가지로 육종진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방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여기 사바 세계의 영치산의 법회 광경을 부처님 신통력으로 인해서 다 보고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사바 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법화경을 연설하고 계신다고 외치는 하늘 천신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시방 세계의 중생들이 그 천신들의 소리를 듣고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석가모니 불 이렇게 지극히 연불하면서 사바 세계를 향해 합장 기위하는 아홉 번째는 영치산의 법화회상을 멀리서 환히 내다본 시방 중생들이 꽃과 향을 비롯한 진귀한 공략물들을 사바 세계의 부처님의 향에 정성껏 던져서 공략 올리는 거예요. 시방에서 날아든 각종 공략물들은 마치 구름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오는 것 같더니 아름다운 포배 휘장으로 바뀌며 사바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 머리 위를 장엄했다고 해요. 열 번째는 이읍고 시방 세계 전체가 툭 트여서 하나의 불국토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열 가지 신통력 가운데 특히 마지막에 온 시방 세계 전체가 하나의 불국토로 통일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남북 평화 통일의 염원이 있어서인지 마치 오래 묵은 체증이라도 확 뚫리는 것처럼 강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마침내 중생계의 각가지 다양함과 차별로 인한 잘못된 관념과 편견 등의 온갖 분별 망상을 넘어서 모든 생명체의 극히 순수한 불성의 공통 분모 만으로 시방 법계 전체가 멋지게 하나로 회통된 셈이죠. 소위 인터넷 세상이라 하는 요즘은 정보의 공유 속도라든가 파급 효과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경계라든가 나라와 나라의 경계는 물론이고 인종과 인종의 차별이라든가 언어의 장벽 따위도 더 이상 큰 장애가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 절집에서는 통신수단이 두재되어 이런 상황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아득한 예로부터 온 세계가 서로 어울려 피어나는 한송이 꽃이라는 의미로 세계 일화라는 말을 옛 선사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거든요. 그 의미하는 바는 화음경이나 법화경에서 서라는 일승사상에서 연유된 것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로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벌써 그것이 허황된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 바로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오죽하면 예전에 없었던 지구촌이라는 새로운 단어까지 등장하게 되었겠어요. 그만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문화와 언어까지도 변화하고 진보하는 것인데 우리의 지적능력과 더불어 마음 씀씀이의 차원이 지극히 맑아지고 순수해질수록 교감속도는 한층 더 가속도로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온 우주법개와의 교감이라는 우주촌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법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수준은 현재의 과학만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어디까지나 물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수억조의 태양들이 떠있는 광활한 우주공간을 여행하려면 우선 상식적으로 태양의 온도를 이겨낼 만한 물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태양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은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단단한 세부치도 심지어 다이아몬드 금강석 조차도 태양열을 이기지 못해요. 하지만 만일 여기에서 또 한 번 우리의 사고 유형을 바꾸어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과학적 방식의 새로운 정신과학이 시도되고 개발된다면 그런 정신과학이 발달할수록 불교 진리는 점차 사실이라는 것이 충분히 더 밝혀지고 입증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결국 마음수행 곧 진정한 선정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참다운 우주여행이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수행이 점점 맑고 세밀해져서 순수한 불성에너지에 지극히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들 마음먹은 대로 사물을 변화시키는 생각의 염력도 커질 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도 이 행성에서 저 행성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본 실상에 가까워져서 참된 마음을 깨닫게 되면 곧 모든 존재의 영원한 성품자리를 깨달아 도를 얻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순간이동쯤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자유자제할 수가 있지요. 소위 육신통 가운데 신족통이란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처럼 석가모니불과 시방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이상의 열가지 신통력을 발휘하여 대중에게 보이신 까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화경 부축을 당부하시기 위한 부처님의 깊은 염원이 담겨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열애가 열반하신 후에도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을 널리 전하여 한 중생도 남김없이 다 성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온시방 법계 도량이 하나의 불국정토로 바뀔 수 있도록 부처님들께서 한꺼번에 신통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럼 오늘은 신통력을 나타내어 법화경을 부축하신 열애의 간절한 속뜻을 살펴본 것으로 이만 마치고 제 22 총루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법화경 제21 열애실력품에서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널리 법화경을 설하겠다고 보나보살들이 서원하는 것을 알아보았지요. 땅에서 솟아올라온 그 보살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많은 시방 분심부처님들과 함께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경전을 부축하시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부할 제22 총루품에서는 석가모니 분께서 문수보살를 포함한 여러 적화보살들과 타방세계에서 온 다른 보살들에게도 전체적으로 경전의 가르침을 부축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총루품에서 부축하신 것을 총괄적으로 부축하셨다는 뜻으로 총부축이라 부르고 지난번 열애실력품에서 보나보살들에게 별도로 부축하신 것을 별부축이라 부른답니다. 보통 총루품이란 해당하는 경전의 맨 끝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지요. 그리하여 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심사상을 앞으로도 후세에 잘 전하도록 해당 경전을 당부하시는 것이 총루품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배우는 법화경에서는 총루품이 맨 끝에 오지 않고 이렇게 거의 끝나가는 중간쯤에 나온 것인지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래 산스크리트 번번으로 된 법화경과 그 번번을 티베더로 번역한 법화경 그리고 축법호가 한문으로 번역한 정 법화경에는 전부 총루품이 맨 뒤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또 내용상에 있어서도 이 다음에 나오는 야광보살 본사품과 묘음보살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등에 총루품에서 이미 본토로 되돌아가시도록 권한 다보여례탑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총루품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구마라집이 한문으로 번역한 묘보 연하경에서만 총루품이 이렇게 중간쯤에 놓여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연해 실력품에서 보나보살들에게 따로 부축하신 내용과 기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구마라집이 부축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하여 번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과 대중들에게 부축하고 계신지 그 생생한 광경을 법화경 CD를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제 22 총루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자로부터 일어나시어 큰 신통력을 나타내셨으니 곧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 마살들의 이마를 한꺼번에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기겁에 오랜 세월동안 닦아있겼던 이 얻기 어려운 안역다라 삼략삼보리 바른 깨달음의 가르침을 이제 그대들에게 맡겨노라. 그러니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이 법을 유포시켜 더욱 널리 이익되게 하여라. 이와 같이 세 차례나 되풀이해서 모든 보살 마살들의 이마를 만지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기겁에 오랜 세월동안 닦아익혔던 이 얻기 어려운 안역다라 삼략삼보리법을 이제 그대들에게 맡기노라. 그러니 그대들은 마땅히 이 법을 수지하여 읽고 애우며 널리 펴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어디서나 듣게 하고 알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열애는 대자 대비하여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또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능히 중생들에게 부처님 지혜인 열애의 지혜 곧 자연의 지혜를 가르쳐 주느니라. 따라서 열애는 바로 모든 중생들에게 큰 시주자가 되니 그대들도 역시 열애의 법을 따라 배워서 절대로 아끼거나 인색한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느니라. 앞으로 미래 세상에 만약 열애의 지혜를 믿는 선남자 선녀인이 있거든 마땅히 이 법화경을 연설해 주어서 잘 듣게 하고 알게 하여라.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니라. 그러나 부처님 지혜를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이 있거든 마땅히 열애가 서랬던 다른 깊은 가르침 안에서 보이고 가르쳐서 이롭게 하고 또 기쁘게 하여라. 그대들이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이미 모든 부처님들의 은혜에 보답한 것이 되는 이라. 당시에 모든 보살 마살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원몸이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그래서 더욱 공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구부리고 머리를 숙여 합장한 채 부처님을 향하여 일제히 큰 소리로 말씀드렸다. 세존의 분부대로 마땅히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세존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모든 보살 마살들은 이와 같이 세 차례씩 되풀이하여 일제히 큰 소리로 말씀드렸다. 세존의 분부대로 마땅히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부디 세존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방 세계에서 오신 모든 분신 부처님들을 각각 본국으로 돌아가시도록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는 각각 원래 오셨던 곳으로 되돌아가시고 다보 부처님의 답도 전에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시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보배나무 및 사좌자위에 앉아계셨던 시방의 한량없는 분신 부처님들과 다보 부처님 상행 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아승기수의 보살 대중들과 사리부를 포함한 성문 사부 대중들 그리고 일체 세상의 하늘천신 사람 아수라 등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였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총루품은 법화경 총 28품 가운데에서 가장 짧은 품에 해당돼요. 견 보탑품에서부터 하늘에 둥실 떠있는 칠보탑 안에 다보불과 석가모니불 두 분 세중께서 나란히 앉아계셨는데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탑속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석가모니불께서 다시 한번 신통력을 나타내시죠. 오른손을 내밀어 법회 자리에 있던 한량없이 무수한 보살 마사이들의 이마를 동시에 만지시면서 법화경의 유통을 부축하시는 거예요. 인도 사회에서 상대방의 이마를 만지는 것은 신뢰한다 혹은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관례라고 해요. 산스크리트 번본으로 된 법화경에는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드신 무수한 오른손으로서 한꺼번에 많은 보살들의 이마를 만지셨다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쉽겠지요.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수 억만 보살들의 수위에 해당하는 무수 억만 개의 오른손으로 적화 보살들과 타방세계에서 온 여러 보살들의 이마를 한꺼번에 만지시며 부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총로품을 만질마자의 이마정자를 써서 마정부축이라고 도 부른답니다. 더욱이 한 번만 이마를 만지고 부축하신 것이 아니라 세 차례나 똑같이 반복해서 여러 무수한 보살들의 이마를 만지시며 부축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해 법화경 부축을 강조하신 것으로 그만큼 석가모니 불께서 강곡하게 법화경 유통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백천만호 아승기겁에 오랜 세월 동안에 닦아 익힌 안육다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가르침이 바로 이 경전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최상의 가르침을 설법함에 아까워하는 생각을 낸다든가 인색한 마음을 내어서는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스스로 당신이 중생들의 대시주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불자님들은 초하루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절에 가실 때 부처님께 올릴 향이나 초 또는 공량미 등을 준비해서 이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공량미나 불전 등을 부처님께 올리거나 불사에 동참하시는 불자님들을 시주자라고 부르는데 여기 법화경에서는 반대로 여래가 모든 중생들에게 큰 시주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곧 참다운 부처님 지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최상의 가르침을 일러주는 공량물보다 더 값진 공량물은 없으니까 그러한 귀한 가르침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부처님이야말로 모든 중생들의 대시주자가 되는 셈이란 것이죠. 이러한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는 모든 보살들이 세 차례나 되풀이하여 분부대로 시행하겠으니 염려 마시라며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라도 즉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을 보여주는 법화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생들에게는 금기에 맞는 다른 가르침으로 서서히 인도하라고 당부하시는데요. 부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상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둘째 번개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금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가령 상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상처난 부위에 막대기 같은 뭔가가 닿기만 해도 쉽게 덧나고 고름이 나오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뭔가 자기가 원하던 일이 안되면 성내기도 쉽고 툭하면 짜증내며 또 쉽게 자포자기 하기가 일수라지요. 그러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참으로 다루기가 어렵고 조심스러워서 그들의 잘못이 눈에 보이더라도 바로 직원하지 말고 그들 취향에 맞추어 서서히 시간을 두고 인도해야 합니다. 다음 번개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번개불이 번쩍이면 주위가 환해지는 것처럼 한 가지 법을 들으면 정광석하처럼 바로 그 의미하는 깊은 도리까지 깨뚫어서 통찰하는 사람이래요. 예를 들어 사리불과 목련은 어려서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죽음을 극복하고자 처음엔 회의론자였던 산자야 밑으로 출가해서 수행을 했었대요. 하지만 몇 해가 지나 스승을 능가할 만한 수행력이 쌓였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자 둘은 그 교단을 떠나며 산자야보다 더 나은 스승을 찾게 되면 서로 연락해서 함께 입문하자고 약속한 채 각자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리불은 왕사성 안에서 탁발하시는 어느 스님의 여법한 모습에 그만 감격하여 그 스님에게 스승이 누구이며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지요. 그 스님 이름은 인도말로 아싸지 혹은 아싸바싸라고도 하는데 한문으로 번역하면 마승이라 해서 마승비구라고 흔히 불렀답니다. 그 아싸지 스님은 사리불에게 석가모니불에 대해 말해주었고 스승의 가르침은 바로 인연법이라고 가르쳐 주었대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라는 한마디 말만 듣고도 번개불이 번쩍이듯 사리불은 그동안 찾아 헤매였던 참된 스승을 찾았다고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목련을 찾아가 말하고 같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요. 솔직히 처음에 저는 인연법을 깨달아 부처님께서 성벌하셨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출가한지 10년 정도 지나서야 겨우 인연법의 심오한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연기법에 의한 공사상과 중도론 연구라는 논문을 쓰게 되었지요. 그 후로도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인해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도리를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사리불은 인연에 의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 깊은 도리까지 단번에 파악한 것인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사리불은 지혜가 매우 뛰어나서 출가하고도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설법하시고 자리를 뜨시게 되면 사리불이 남아서 다른 도반 스님들을 위해 알아듣도록 상세히 법을 해설해 주었다고 합니다. 셋째 금강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번 마음 먹으면 이리저리 핑계되지 않고 분명히 실천 수행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가운데 금강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한 것처럼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수승한 금기라고 해요. 그러니 사람의 겉모습은 피부색이나 모양새가 제각각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세가지 유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포교할 때에도 금기에 맞게 해야 하겠죠. 이를테면 번개뿔이나 금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법화경을 권해도 쉽게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의욕이 많고 무엇보다 자신의 불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속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에게는 물론 가르침을 강요해서도 안 되겠지만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올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안심시켜 주어서 인도해야 돼요. 마음속으로는 그들에게도 빨리 불법에 좋은 인연이 닿아서 안락하고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내면의 상처가 나아지기를 기다려야겠지요. 이렇게 총루품에서 부축을 받은 모든 보살들이 세 차례나 되풀이에서 염려 마시라고 말씀드리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시방세계에서 오신 모든 분신 부처님들과 다보 부처님의 탑도 전에 계셨던 곳으로 되돌아가시게 해요. 지난번 견 보탑품에서 다보탑이 둥실 떠있는 하늘 한가운데로 법회 대중들까지 전부 올라가 허공의 설법이 펼쳐졌었는데 총루품 이후부터 다시 영치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공부할 제23 야광보살 본사품부터는 법회 장소가 영치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영치산과 허공 두 곳에서 세 차례 설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보통 법화경을 2처 3의 설법이라 부르지요.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여기 총루품에서 전부 다 부처님으로부터 경전의 가르침을 부축받은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부처님 사상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어서 속히 번뇌의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포교하고 전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부처님 법을 남에게 한 가지라도 바르게 전하려는 노력이 모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동시에 진정으로 온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회양이라는 걸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왕 포교하려고 서원을 세울 것 같으면 순수하고 소박하면서도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지역 국경 또는 각종 종교와 성별이나 외모와 재물 따위의 온갖 차별을 떠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옥 중생과 짐승들 기어다니는 벌레와 새들 그리고 어둠 속에 떠도는 귀신들까지 포함한 무수 생명들이 전부 성불할 수 있기를 바라야겠지요. 이렇게 큰 서원을 세우고 공부하는 이는 지금 당장은 여러 면에서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 역시 좀 모자라더라도 언젠가 서원의 크기만큼 모든 살아있는 중생들을 바른 길로 행복하게 이끌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욱이 경제 가치관이 지나치다 보니 돈이나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부조리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참된 인간성 회복을 선언하는 법학용 가르침이야말로 어둠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한가닥 희망이라 하겠습니다. 불성을 자각함으로부터 근본 바탕에 구축되어 있는 즉 법학용에서 말하는 일승 사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부추님 대하듯 서로 존중해야 해요.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 등 온갖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희망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경전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총루품을 이만 마치고 제23 야광보살 본사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